홍덕률 후보는 특정 정당에 기댄 선거운동 방식의 의혹을 제기하며 강은희 후보에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홍 후보는 교육감 후보는 과거 1년 동안 정당 당원이면 안 되는데 지난해 7월 여성부 장관에서 퇴임한 강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.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을 이미 탈당했다며 대학 총장 출신이 음해 공작을 쏟아내고 있다 하며 맞받아쳤습니다. 그러면서 강 후보는 근거 없는 사실 유포 중단을 홍 후보에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과거 경력을 두고도 두 후보는 지난 정부 장관 책임론과 교수직을 사퇴하지 않은 정치 교수라며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. 김사열, 홍덕률 두 후보는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이 뜨겁습니다. 김 후보는 투표일 전까지 어떤 방식도 수용하겠다며 거듭 홍 후보 압박에 나선 반면 홍 후보는 진영 논리에 따른 선거 공학적인 단일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강 후보는 단일화를 앞세워 선거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며 두 후보를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. 교육 전문가를 뽑는 선거가 갈수록 비방과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남은 선거 기간 실질적인 정책이나 공약 대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TBC 정서욱입니다.